그런데 여러분 아셨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콜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드릴 거 짜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컬러를 짧게 들려줄게요 참 사랑하는 거 난 또 나가루 빠져나 두 명의 마음속에서 내리거보고 싶어 나만 우리가 되고 없는 것 모르는 것 싸워하지 난 소식해서 그날 따라 넌 그대로 웃어볼게 하나, 둘, 셋 나에게 쏟아지는 색깔 나에게서 정당들은 멍하여 소원을 던져버려 너희들이 알고 정도로 쓰려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단어 너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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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해를 거래